비몽사몽으로 잠이 덜 깼을 때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젯밤 노후 부부가 앉아 계셨던 평상을 봤는데 그 자리엔 무덤 두 개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공포사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절친 중 한 명은 안동의 고향이었습니다. 보통 안동이라고 하면 종갓집 생각하시죠? 그 친구네 집은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안채, 사랑채, 뒤뚤 등등 무지하게 큰 집이에요. 친구네 집엔 수박밭이 있었는데 방학 때 친구네 수박밭 일도 도와주면서 계곡에서 놀려고 2박 3일로 안동에 갔습니다. 낮에 수박밭에 일을 도와주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종갓집 텐마루에 앉아서 먹는 수박맛이란 완전 꿀맛이었더군요. 일도 열심히 하고 배불리 먹었더니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필요없을 정도로 시원한 날씨에서 바깥 별채에서 잠깐 쉬기로 했지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슬슬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수박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소변이 너무 마렵더군요. 저는 화장실을 찾아서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놨어야 하는데 집이 워낙 커서 모르겠더군요. 별채 모퉁이를 돌아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 희미한 연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물안개처럼 그 안개처럼 연기가 보였군요.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평상에 앉아서 수박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기가 많아서인지 평상 중간에는 모기향까지 피워놓으셨더군요. 제가 근처를 지나니 할머니께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수박 좀 들고 가시게나 그래서 저는 수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 중이라 소본보고 와서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예끼 이놈, 안 먹을 거면 썩 꺼져라 이 불안감 같은 놈아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호통에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 다행히 화장실이 보이더군요. 시원하게 소변을 놓고 노후부부의 성의를 거절한 게 미안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러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까 했지만 또 수박을 먹으면 또 수박을 먹으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잠을 자러 별채로 갔습니다. 피곤했던지라 눕자마자 바로 다시 잠들었고 아침에 친구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늦잠을 자제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친구네 집은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 하더군요. 안동은 양반 집에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 당연히 7시면 아침밥 먹을만 합니다. 친구네 집에서 아침을 먹고 비몽사몽으로 잠이 덜 깼을 때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젯밤 노후부부가 앉아 계셨던 평상을 받는데 그 자리엔 무덤 두 개가 있더군요. 제가 어제 모기향이라고 생각했던 건 향이였던 것입니다. 친구한테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니 어제 제가 봤던 노후부는 돌아가신지 오래되셨다고 하네요. 그 묘의 주인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저 무덤은 저 무덤은 집터가 있을 무렵부터 있었다는데 연락들이 안 되니까 친척들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그때마다 노후부부가 꿈에 나타나서 결국은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 무덤이 계속 있다고 하네요. 문득 그분들이 저에게 주려고 했던 수박의 정체가 뭐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원래 꿈속에서 죽은 영가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든다고 하죠. 근데 저는 어떤 악의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어차피 그 안동 친구 집은 수박밭도 갖고 있고 향을 피어놨다는 얘기는 수박을 진설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내 조상의 묘가 아니더라도 늘 그곳의 마을에 집 옆에 그렇게 나란히 두 묘가 있다면 아마 저라도 음료수나 물이나 기타 계절 과일을 한 번씩은 그냥 놔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 좋은 뜻에서 너도 수박을 먹어버렴 했는데 할아버지가 예끼 불황당 같은 노마라고 한 거는 생전의 할아버지가 성깔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친구는 뭔가 신가물이 있고 육감이 뛰어난 친구다 보니까 비몽 사몽 간에도 영가를 볼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해코지는 하지 않으셨고 늘 평상에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계시는 모습은 어쩌면 누워계신 그 산소의 터가 명당이고 상당히 마음에 든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 묘를 돌볼 자손들은 없더라도 마을의 이장이나 안씨 그 안동 계시는 그 친구분들이 한 번씩 들여다보고 때로는 벌쳐도 대신 해줄 수 있다면 그 노 부부들은 그것으로도 상당하게 감사해 할 줄 안다고 봅니다. 이렇듯 귀신들도 자기네 집터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아무 문제없이 그 털을 굳이 손대지 않고도 내가 머물 의사를 마을 사람들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라면 정말로 돌아가신지 오래된 염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우리의 조상님들에게도 이렇듯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품의 끝을 예를 갖추는 자손된 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 사연 훈훈하지 않았나요? 다음에도 더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랑하는 todo